이거 정상적으로 타려면 1년 걸리는 거 아냐? 근데 군대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이 차량을 제 아들이 자기 돈으로 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품값은 제가 되고 작업에 공임 자기가 직접 해야지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차를 만드는 작업으로 할 거예요 어저께 제 아들이 궁금해서 타봤대요 동네에 시운전하는데 때마침 배터리 경고등이 점등이 된대요 오래되기도 했어요 한 20만 넘어서 교환할 때도 돼가지고 미리 준비는 제가 주문은 해놨었는데 발전기는 교환하고 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 와 진짜 귀신같이 맞췄어 시간이 돼서 딱 오늘 현재 촬영하는 날짜가 5월 5일이거든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때 저희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장난 상태로 매입해서 무려 9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이게 다 늘어났네 에어컨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조여가지 아예 안 나 성공이야 일단 에어컨 해결 메인터너스를 먼저 해야 돼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미션오일 디프렌셜 오일 세 가지 동력계통의 오일은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하나 어저께 네가 시운전을 할 때 와 하고 무슨 터보 차저 같은 소리가 난다고 했었잖아 이게 기계식 펜이거든 이거 시동을 걸어서 액셀을 밟으면 얘가 같이 와 하고 돌아 얘를 빼버리고 전동식 펜으로 장착을 할 거야 전동식 펜으로 장착하면 펜의 소음이 줄어들고 엔진의 동력을 안 뺏어가니까 출력이 전보다 훨씬 상승한 차 가벼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이 펜도 안 쓰는 거고 이 펜도 안 쓰잖아 그러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와인딩을 심하게 하거나 하면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 내가 개조하고 내 차를 끌면서 내 330 예전에 몇 번 탔었잖아 내가 지랄같이 끌어도 온도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 그 이상 극한으로 서킷을 간다거나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온도를 올리기 쉽지 않다 그러면 개조를 하는 게 낫겠지 동력도 훨씬 더 나아지고 발전기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같아 일단 화요일 날 올 거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일단 작업 먼저 하고 전압 한번 재보자고 자 시작해보자 초등학교 다니던 애가 벌써 운전한다고 차를 끌고 다니니 시간이 참 빨라 일단 팬 먼저 떼고 작업하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AUC 탈거 틀어내고 잡아당겨 이거 빼고 이 플로그 10mm 두 개 통째로 드러내야 돼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자국이 뭐야 물샌 거 여기서 어디가 물이 샀던 거야 물이 샀면서 벨트에 튀어가지고 옛날에 묻었었던 거고 자 이거 어차피 이 차를 끌려면 잘 나가는 것들 이거 지금 히타벨보잖아 히타벨보 근처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 없지 볼트 체결된 부위 이 사이에서 보통 물이 샌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샌대가 없어 발전기가 지금 이거 봐봐 이 떼 탄 거 어마어마하게 떼가 탔어 아마 이거 발전기 교환하면서 돌려보면 갈갈갈갈하고 베어링 소리도 날 거야 전동편 뭘로 개조해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246에서 후기형들은 318에 4기통 엔진이 들어가요 4기통 엔진은 이 워터펌프랑 공간이 넓어가지고 전동펜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318용 전동펜이 딱 맞아요 318용 전동펜이 이 펜시로우드가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신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에어컨 펜 단자를 빼서 여기다 꽂아주면 딱 맞아요 대신에 펜이 하나로 바뀐다는 거 자 이거 빼려면 여기 키빼고 펜은 어느 쪽으로 부를까 펜이 이렇게 도니까 어 회전방향 펜의 회전방향과 동일한 방향 일로 부려야지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탁 안풀려? 쉽지 않을 거야 안풀려? 계속 같이 둬 한번 탁 풀리면 그냥 팽 풀어 내가 이거 한 1000대 2000대 이상은 풀은 거 같아 그렇게 해서 안풀러 내가 한번 풀어볼게 안풀리면 안 되겠다 일찌감치 포기 한쪽 중심에서 약간 옆으로 푸르누방향 쪽으로 풀렸지? 됐어 이제는 손으로 이렇게 풀러 됐어 이제 원래는 얘를 리페어 할 때 이 전동 팬에 팬크러치 요거를 교환해 주거든 시라우드랑 얘의 팬은 쓰고 얘를 교환하는데 이 안에 이제 오일이 떨어지면서 얘가 헛돌아버려서 냉각이 잘 안 돼 얘를 빼버릴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어디 물 흐르거나 뭐 그런 흔적들은 안 보이고 벨트 상태도 양호한데 벨트도 발전기 바꿀 때 같이 바꾸자 원래는 지금 부품이 있으면 발전기랑 벨트 한꺼번에 싹 하면 좋은데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이 보조통하고 얘네들이 다 정품 들어가야 돼 이 바디들은 굉장히 약해 가지고 정품 아니면 하자가 되게 잘 발생되거든 팬 달자? 팬 달고 팬과 시라우드가 어셈블리야 애프터마켓 제품인데 팬 달 때 모양을 잘 봐봐 지금 이렇게 장착되잖아 그러면 얘가 어딘가에 꽂혀야 되지 저기 보이지? 무대에 꽂히는지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오 이거 밸런스야 아 그래? 이거 빼면 소리 나 이거 밸런스 잡아놓은 거잖아 팬 밸런스 안 맞으면 아 여기가 가벼우니까 추다놓은 거야 이런 거 떼면 안 돼 꽂힌 다음에 아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 꽂혔는지 아 됐다 그럼 아까처럼 키랑 끼우고 이것도 같이 껴야 되죠? 응 이러면 벌써 저항이 없어지잖아 팬에 어 여기가 그냥 이렇게 놓으네 응 전자 꽂고 이렇게 AUC 빼고 구조를 잘 봐봐 이렇게 빼면 그리고 앞으로 다시 밀고 빼는 거야 이거 안에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 공기청정기에서 공기질감지하는 그 센서가 이 안에 있어 대기질감지하는 거야 공기질이 안 좋으면 내부 공기 실내 공기 이유로 바꾸고 공기질이 좋으면 외부 공기로 이때 2000년 초반에도 BMW는 AUC 센서를 이용했었고 이 당시 현대의 고급차 계열들은 속도가 60km 이상일 때 외부 공기 60km 미만에서 내부 공기로 바꿨었어 근데 얘네들은 이미 공기의 질을 감지했어 이때 차 값이 많이 다른 차야 사실 자 이제 필터 공기는 웬만하면 사용할 때 미는 쪽으로 하지 않고 당기는 쪽으로 쓰는 거야 그래야 어떤 힘을 받고 탁 밀 때 손을 안 다쳐 그걸 장갑으로 그냥 만져 기름 묶게 아 그러네 라텍스가 이러면 여기 이제 오일이 쑥 흘러내린단 말이지 이 상태로 그냥 놔두고 오일 진짜 시커먼 타임 상태가 진짜 가솔린인데 저 정도는 너무 안 좋은데 오히려 안에 때가 껴있어 때가 우리가 아직 하부 상태도 안 봤으니까 나 한번도 안 봤어 우리 또 물건 사면 못 따잖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솔직히 90만원이면 못 따 아니야 폐차는 엔진 미션이 멀쩡할 때 뭐 한 100 조금 넘게 줄까 멀쩡할 때 안 멀쩡하면 이거 뭐 한 50만원 그런 거 밖에 안 주니까 그나마 나처럼 미친놈이 있을 때 얼른 넘기는 게 낫지 여기 항상 잠가야 돼 리프트 쓸 때는 띄었으면 여기 16mm 임팩하고 와블 스위블 사킷 가져와가지고 이걸 언더 커버를 풀어줘봐 이거 한번 구경해 볼래? 완전 귀엽지 않아? 오랜만이다 내가 이 연장 좋아했는데 이 잘 쓰던 연장들 광 나잖아 근데 지금은 이거 쓸 게 아니고 스위블 사킷 16mm 어 여기 있다 어 이걸로 풀어줘 스위블 사킷이 쓸 데가 진짜 많아 여기 각도 나오나 봐봐 아... 안 나와? 벅스러워 자 풀어 원래 엔지니어로 갈 땐 풀을 필요가 없는데 점검 좀 하려고 하지 아...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언더 스트롭 바야 아... 보강판인데 그러니까 하부 쪽에 차체 강성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야... 완전히 다 터졌네 이거 우와... 다 터졌지? 심각하네 어 작살 났잖아 이거 이 정도면 심해 이게 이러면 바퀴가 앞뒤로 막 흔들릴 정도고 여기도... 뭐... 만만치 않겠지 이거 한쪽으로 지금 편심돼 있고 다 죽었어 비슷하네 어 죽었어 죽었어 마운트 만약에 다 눌렸고 이건 뭐... 이거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을 수 있겠지 산수센서 뒤에 것도 바꿔야겠다 한 번도 안 바꾼 거니까 산수센서는 앞뒤로 바꾸고 이거 마운트 바꾸고 얘네들 육이 없으면 로우 한번 쓰고 그런데 오일은 하나도 안 새 오일은 안 새는데 와... 진공호수 봐라 이거 야 이거 봐 여기 진공호수 봐봐 우와... 진공호수가 일자로 됐어 이게 진공땡크인데 이게 원래 동그래야 되거든 칼국수처럼 납작해졌어 오일을 일단 빼자 13일인가요? 17... 그걸로 부르게 네 이야... 오일 진짜 들었구나 이게 보면 핸들 샤프트 있잖아요 요거 플래치볼 조인트 요거 요거 핸들에 유격이 생겨 오래되면 그래서 저거랑 얘랑 두 개의 부품이 246에서는 핸들이 좌우로 막 흔들리는 현상들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르면 핸들의 느낌이 칼같이 바뀌어 칼같이 바뀌는데 좀 있으면 또 나가야 겨 진짜 빨리 나가 충격을 받을 때마다 힘을 받으니까 보통 수명이 한 1년 정도를 보고서 우리가 갈거든 이거를 그리고 로함 통채로 갈아도 얘는 별도야 그리고 얘는 여기에 미션 케이블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이니비트랑 미션 쪽에 연결하는 통신 라인이거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물구덩이를 확 지나가면 안 돼 그다음부터 트랜스미션 페리세이프가 딱 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얘를 풀어서 에어로 싹 불고 조립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아 여기에 물이 잘 들어가거든 이 모델하고 이 삼 구 두 개의 모델이 여기에 물 되게 많이 차 그래서 여기를 원래 튜브 같은 거로 감싸주는 게 좋은데 여기 이렇게 방수가 안 돼 있잖아 아 그러니까 물구덩이 확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트랜스미션 페리세이프 띵 하고 뜨면서 3단 고정된다 그러면 아 물 들어갔구나 에어로 여기 딱 불면 돼 이 차는 경험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모델 엔진 미션 제일 많이 했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수 있다 239 246 미션 오일 상처 좀 한번 보자고 오일 드레이 달려면 8mm 6각 헥스 27 티톡스 장난 아니야 이럴 때 밀면서 하면 다쳐 그래가지고 당기면서 연장할수라는 거야 그냥 토로록 돌려 오 미션 오일은 그래도 맑은데 빨간색 오일을 넣었구나 맑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간을 좀 봐야 되거든 이걸 내가 풀게 재수 없으면 한 서너 개 불어 먹거든 톡스 연장을 오 얘네 잘 풀린다 드루룩 하고 풀어도 되겠다 할 게 많다 기본이 돼 있는 걸 샀어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살릴 수 있어 차체만 안 찢어지면 상관 없는데 보통 330은 찢어지는 사례가 없고 별로 없고 M3가 많이 찢어지지 여기 손 오일 떨어지잖아 항상 뭐가 떨어지는지를 보면서 내 활동 영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옹색하게 작업해야 돼 원래 통 갖고 와서 볼트 다 거기다 담고 톡스는 톡스나 육각은 항상 끝까지 박혔는지 확인한 다음에 풀러야 되는 거야 미션은 중고로 쓴 거니까 오일 상태도 모르고 그냥 당착만 한 거고 부족한 오일은 부축만 했었고 오일은 갈아야 되니까 마운트도 미션 마운트랑 다 같이 주문해 가지고 작업할 때 다음 작업할 때는 마운트까지 싹 그래서 진동 되게 많았지 완전 디젤인 줄 알았어 냄새가 환해질 거야 냄새가 환해질 거야 응금 팔 아파 나머지 내가 풀어줘 자 이제 잡고 그렇지 조심해 뒤집어 쓴다 잘못하면 오케이 펄이 있네 펄이 원래 미션 오일은 항상 뜯으면 쇠가루들 쇠가루 있잖아요 쇠가루가 이게 다 쇠가루 우와 쇠가루가 뭐냐면 디스크 가루거든 이제 필터 풀어야 되잖아 필터는 볼트 두 개 있거든 여기랑 저 앞에 필터 풀고 앞을 딱 빼는 순간 이 빨대에서 오일이 주욱 흘러거든 이쪽을 먼저 풀어서 제거하고 뒤에가 여기죠 어 여기 봐봐 이거 쇠가루가 이게 고드름이 있어 꽉 찌진 걸 확인하고서 두리라고 했지 빡아 났잖아 한 번 빡아 나면 계속 시도하지마 딱 박혀야 돼 딱 박혀야 돼 오히려 한 방울도 안 먹게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프로페셔널하게 진짜 오랜만이다 이 차 작업하는 거 헤라 날이 안 좋으면 이게 하면서 긁혀버리거든 항상 날 확인하고 써야 돼 이게 헤라 갖고 망치지라고 그러면 짜증나 헤라 내가 일부러 좋은 거 쓰는데 이걸로 망치지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혈압이 한 번씩 확 올라 연장을 제 용도로 안 쓰면 이게 지금 물건들이 없어 가스켓도 어렵게 구했고 이게 이제 개체수가 줄어드는 차량이라 진짜 구하기가 힘들었어 미션어헬 갈 때 다들 펜만 떼고 바꿀 때 내가 처음으로 별부바디를 살짝 풀은 거야 풀어가지고 오일을 더 빼는 작업을 했었거든 지금은 거의 그 작업이 기본 작업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했어 오일이 좀 더 나오거든 빠지게 놔두고 펜 닦자 펜에 묻은 일단 좌석을 떼고 갈았으면 갈은 표시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문제지 이게 너무 더럽잖아 이 녹을 어떻게 닦아?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인마 여기 있지도 않은데 뭐 어디 가요? 네 지금은 펜이 다 플라스틱 재질로 나와가지고 이 안에 펜과 필터가 어셈블리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 이때만 해도 펜이 전부 금속 펜으로 되어 있었고 이 안에 필터만 따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아니씨 이거 저걸 높일게 해야겠다 저 필터랑 좀 다른 모양이 보일 거야 이게 다르지 않아 이거? 그러네 다른 거야? 안 빠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 여기 있잖아 똑같네 응 똑같아 이제 주의자고 이거 파츠크리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써 세 필터를 끼우고 이런 종류는 정품을 쓰고 싶은데 개체수가 없어지면서 정품이 아예 찾을 수가 없어 애프터마켓 제품도 그나마 있는 게 다행입니다 해야 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젠 부품이 없더라고 한꺼번에 확 사라져 버렸어 아마 이 차들을 좀 많이 고치는 데에서 좀 더 많이 구비해 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질 않으니까 차가 올드해지면 그 차들을 또 전문으로 고치는 업체들이 생기거든 자 자석 미션 오일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하지 왜 그렇으면 단자가 좀 저렇게 있으면 다 슈트는 그렇지 엔진 오일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엔진 오일은 통해 엔진 오일은 도체 미션 오일은 부도체 멜로디 엔진 오일은 저리 이어 엔진 오일은 엔진 오일은 만약에 뒤집부각을 엔진 오일은